유튜브 성경통독 나의 사랑하는 책 예수님의 생명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욱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8장에서부터 9장까지 읽겠습니다. 서찬석 안수집사의 낭독입니다. 8장 그 후에 예수께서 각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열두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비용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후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세 터로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에 새들이 먹어버렸고 터로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음으로 말랐고 터로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터로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백배의 혈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위치시되 틀을 끼이는 자는 틀을 찌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의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의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채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합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 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그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그 은노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구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구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러지지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메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 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조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 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운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 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름해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 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합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열두 살 된 귀 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할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휘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그들이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구장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아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보룻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로시의 이 모든 예를 듣고 시임이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합니다. 헤로시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주니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고울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가며 열두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하니 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오천명쯤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오십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거두니라.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의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침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벌인바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삼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를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이르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굳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피드로와 요한과 야구부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아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피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피드로가 예수께 여짜우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조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아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해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하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수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 주차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의 귀신이 그를 거꾸로 드리고 심한 경렬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지지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험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미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일을 영접합니다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주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해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부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굽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다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율법 아래에서는 부정이 전염되지만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는 치유와 생명과 의가 전이됨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자비와 궁유를 구하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은혜로 넘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행복이 시작되는 성관교회 부목사 이창준 낭독의 서찬석 안수집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원히 Cinth